강릉 과학산업진흥원의 한 본부장이 자신의 아내를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릉시가 진상조사에 나섰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고성군이 DMZ와 통일전망대 연계 체류형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요트를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되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아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민원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의 출자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한 본부장이 자신의 아내를 입주기업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릉시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현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해양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강릉시 산하재단법인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관리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흥원의 한 간부에 대한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져 강릉시가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흥원의 본부장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아내를 입주기업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입주기업 한 곳에 취업시켰고 근로를 하지 않고 5천만 원 가까운 임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해당 본부장은 위장 취업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혹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내분을 입주기업 취업시키셨다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본부장을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고 기소될 경우 직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에서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관광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성군이 DMZ 평화의 길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막히게 되자 고성군이 통일전망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의 길목이었던 동해안 최북단 마을 고성군 현내면 명팔이 금강산이 막히면서 대부분의 식당은 문을 닫았고 주민들도 마을을 떠났습니다. 통일전망대로 가는 외곽도로까지 생기면서 마을을 지나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2007년 721만 명에 달했던 관광객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445만 명으로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4월 새로 개통하며 인기를 끌었던 DMZ 평화의 길 탐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10월부터 중단됐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성군이 통일전망대 주변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과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에 신청한 DMZ 연계 체류형 관광지 조성 사업은 다음 달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낡은 통일관은 내년 말까지 16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북한 음식 전문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DMZ 박물관 무궁화 동산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출렁다리와 무빙워크로 연결하는 하늘길 사업도 내년에 시작합니다. 내년도 아마 1월이면 지정이 됩니다. 그 관련해서 DMZ 하늘길 조성과 또한 북한 간의 북한 음식점 개설, 통일전망대 기반 시설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들을 계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장기 침체에 늪에 빠진 고성군이 통일전망대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릉시의회가 아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은 태풍 미탁 이후 오탁 방지망 일부가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며 현장 합동 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복자 의원은 지역 주민 채용을 위해서는 가산점 부여 대신 최소 채용률 유지나 채용 인원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진용 의원과 김기영 의원은 공사 차량으로 인해 비산먼지나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민원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원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조 786억 원 규모로 편성된 강원도 교육청 내년 당초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에 30억 5천만 원을 비롯해 강원 교육복지재단 업무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등 11개 사업에서 47억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내일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7일 동안 심의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최종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무리합니다. 러시아에서 구입한 중고 요트를 국내로 수입한 요트 선장이 최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속초 해경에 단속됐습니다.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속초 청초호에 정박 중인 한 중고 요트입니다. 이 요트를 구입한 박하늘 씨는 지난 10월 러시아인 한 명과 함께 직접 러시아에서 국내까지 요트를 몰고 왔습니다. 요트 측면에는 러시아어로 블라디미르라고 적혀 있고 제주국가인 일본에서 정기적인 안전검사도 받았다는 표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항에 들어온 순간 선장 박 씨는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됐습니다. 해양경찰은 현행법상 임시 항해검사를 받아야 하고 항해검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러시아까지 출장을 가서 검사해야 한다며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해당 선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러시아까지 검사를 가는 것이 현실상 쉽지 않고 박 씨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중고 요트에 대해서 임시 항해검사를 진행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해요. 요트는 수상레저기구이기 때문에 임시 항해검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요트 대회 참가를 위해 국내로 이동하는 외국 요트들은 이런 임시 항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국에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있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요트도 러시아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서류까지 구비한 상태입니다. 해양경도 현행법에 미비한 점을 인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외국적 요트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검사에 따른 비용과 절차 등이 구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외국 요트가 국내로 들어오고 안전검사를 똑같이 받았는데도 외국 선적은 합법, 국내 선적은 불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현행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한미 양국이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 반환을 결정하면서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화작업만 조기에 끝나면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3미터 정도 파내려가자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기름띠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맨땅에 불이 붙을 정도입니다. 기름이 떠다닙니다. 토양도 기름에 찌들었습니다. 2001년 이후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확인된 것만 4차례. 부대 인근 토양과 하천이 오염됐지만 미군 측의 저지로 제대로 된 원인 조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캠프롱이 68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땅값 665억에 집가상승분 125억까지 납부한 원주시는 환경정화작업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넘겨받아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지 반환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 반환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집가상승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지 반환 지연에 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추가 발생 비용과 개발 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도 용산과 준학의 100%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와야 되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제대로 된 비전을 제출하면 정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부지정화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원주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캠프롱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어제저녁 정선 백석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거의 진화됐습니다. 살림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정선 백석산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 현재는 헬기와 인력이 투입돼 잔불 정리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7시 20분쯤 백석산 7분응선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2헥타르가량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의 강연과 함께 고교 학점제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내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 부분 도입되고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플라이 강원과 관광업계가 연합해 인도네시아 관광객 5천 명을 유치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마케팅 회사 임직원 5천 명이 회사 인센티브 차원에서 내년 2월 4일부터 21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강원도와 수도권을 방문합니다. 최근 항공과 관광서비스 융합을 내세우는 플라이 강원은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한국행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관광객 친화형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경실련이 속초시의 계도지 구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속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3년간 속초시가 편성한 지방 일간지 두 곳의 계도지 예산은 6억 5천9백84만 원이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2억 8천5백14만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양동과 노학동, 교동 등은 주민 수건 사업 예산보다 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이 더 많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초시는 이에 대해 속초시 통반장 설치 조례에 계도신문 보급 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도 어촌 뉴딜 사업 신규 대상지로 도내 5곳이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20곳을 내년도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도내에서는 강릉 정동항과 속초 장사항, 삼척 후진항, 양양 기사문항, 고성 무남 1, 2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에는 100억 원씩 지원돼 내년부터 3년간 어항시설 개선과 확충, 주민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릉 주문진항 좌판이 오는 14일 현대화된 시설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강릉시와 강원도, 강릉수협에 따르면 모두 20억 원을 들여 활어와 선어, 할복장 등 120개 상가가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주문진항 좌판 현대화 사업으로 연간 이용객은 54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매출액은 162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관내 해역 두 곳에 문어 서식용 인공어초가 설치됐습니다. 동해시는 2억 원을 들여 어달 해역에 계량 유철형 인공어초 12개, 대진해역에는 정삼각불형 16개 등 문어 서식과 산란을 위한 인공어초 28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묵호와 대진해역에 문어집 64개와 생육산란용 인공구조물 192개가 조성됐습니다. 삼척해수욕장 진입로 주변에 임시 공영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삼척시는 삼척해수욕장 진입로 주변에 음식점이 늘어나면서 주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한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주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갈천동과 마달동 등지 6곳에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강현면 둔전 계곡을 탐방할 수 있는 호랑, 콧등 탐방로 개설을 추진합니다. 탐방로는 진전사에서 설악저수지 일대까지 2km 구간으로, 설악저수지 재방에서 남단 일부 0.5km는 이달 중착공해 내년 5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간도 내년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호랑, 콧등은 탐방로 구간에 포함된 500고지 옛 지명으로 호랑이 콧등을 닮아 산세가 험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위기학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교육청은 학생지원과 학생지원 담당을 중심으로 17개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학생지원센터를 통합 지원하고, 상담과 복지 사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강릉과 원주의 병원 위센터를 구축해 권역별로 전문의 진료 등을 지원합니다. 정성군이 천연기념물 제557호인 화암동굴의 미개방구간 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성군은 지난 11월 화암동굴이 천연기념물 제557호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구간을 둘러볼 수 있는 탐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